자 오늘 온 이곳은 주산 연재지에 있는 마하사라는 절입니다. 마하사의 절가 올라가고 있는 처음 와보는 곳인데 너무 좋네요. 우리는 마하사 마을버스를 타러 가야 됩니다. 여기는 우리 부산이 아니에요. 어머 정겨운 도시다. 간판 안 봐라. 여기는 물만골역입니다. 마을버스 개천재를 지났잖아요. 살뚱만한 싱싱한 국내산 생고등 5천원. 저 마을버스 있네. 현재 이번 마하사가 종점이다. 이번 주에는 신이상거리입니다. 다음은 이완주 전통일과입니다. 승객이로 코로나19 확산 번지를 위해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순서입니다. 이번 주에는 자신의 정지에 오르신 수 있는지 실은자 빛을 마실 수 있습니다. 여행을 얻어서 돌아보셨다. 연기구청에서 오직 소금과의 따로iyipSkons. 오르신 수 있는 집단을 이용합니다. 여행을 얻은 후에 2차 도 Α마 하셨다는 마음을 받습니다. 이번 주에는 남은 를 바위에 있는 집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여름을 이용하실 수 있는지 마을 벌려면 버전과 관등이 있습니다. 오이 수월화가 있는 집단을 이용하셔야 됩니다. 이내로 가 launching 수업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. 상담을 이용합니다. 부산 최초의 사찰 이곳은 일본이 아니고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마하사졸입니다 굉장히 운치가 있네요 대나무도 있고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아서 안 가본 곳이 최고 좋다고 다 안가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저 뭔가 아 아니 이런 he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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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